고속충전이 가능한 배터리가 있다 치더라도 이제 고속충전을 또 넣어주는 충전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전기도 있어야 되고 충전 인프라도 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겠죠 전기차도 많이 나올 텐데 과연 그 인프라 고속충전 인프라가 어떻게 깔릴까? 나노 파티클이었습니까? 반도체 기술이었거든요? 그거를 배터리에 접목시킨 게 얘네들이었어요 조만간에 나올 것 같긴 해요 여기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5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회사 이름이? 김학주 교수의 투자 바이블 오늘도 투자 전문가의 지혜를 살짝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오미크론이니 스텔스 어쩌고 난리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자분 중에도 지금 확진자가 계셔서 상당히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학교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집단 면역이 6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한 얼마인가요? 한 20% 정도 걸렸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겠죠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록다운을 좀 심하게 많이 한 것만큼 앞으로 갈 길이 좀 멀지 않았을까? 먼저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여러 환경들 또 이 사회들 여기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가 오늘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오늘은 좀 어떤 아이디어로 한번 접근해볼까요? 일단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고속충전 이런 솔루션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전기차도 많이 나올 텐데 과연 그 인프라 고속충전 인프라가 어떻게 깔릴까? 이것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보죠 슈퍼차저 같은 게 고속충전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배터리 충전 속도를 C 단위로 표시하거든요 그렇습니까? 1C 그러면 1시간 배터리 충전하는데 1시간 걸리는 거죠 2C 그러면 2분의 1시간 그러니까 30분 걸리는 거고요 3C 그러면 20분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10C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시간이면 6분 아니겠어요? 6분에 충전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유소에 가서 우리가 충전하는 거하고 비슷한 시간이 되니까 그걸 타겟으로 가는 거죠 고속충전 방법은 배터리 내로 전류를 빠르게 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류라는 건 저항을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배터리가 열받으면 이제 화학적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배터리 수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 뭐 열이 나니까 쿨러를 달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이제 회로 설계를 잘 해가지고 저항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가 견딜 수 있는 최적의 그 전류 속도가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해서 그렇게 흘려준다든가 그런데 이게 배터리의 화학적 특성이라는 게 방정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막 그게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용으로 이제 뭐 카르만 필터다 이런 얘기에 어떤 환경에서 배터리가 어떤 성능을 내는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AI를 이용해서 수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패턴이 있는가 이런 걸 알아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배터리가 여러 셀이 있지 않습니까 셀마다 전기가 차 있는 수위가 다 달라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충전 속도에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하게 딱 수위를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셀 10개 중에 30%, 50%, 70% 이렇게 차 있으면 그거 충전하는 게 느려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번 50%로 다 쭉 맞춰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셀 중에 죽은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다 아무리 그 셀에다가 전기를 넣어도 낭비만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충전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는가 이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속 충전을 견딜 수 있는 배터리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업체가 이스라엘의 스토어닷이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펙 상장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좀 잠잠하더라고요 조만간에 나올 것 같긴 해요 여기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5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C죠 12C죠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런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산 라인은 중국의 이브에너지라는 데서 할 거고요 나중에 이미 이제 이 업체는 스토어닷은 휴대폰, 드론, 스쿠터 등의 어떤 급속 충전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어닷의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 시 배터리 안에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극에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그 전극으로 향하는 이온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빠르게 가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고 그러면 이제 회로가 터질 수도 있다 열나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극은 전기를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소재가 그라파이트예요 흑연 같은 거죠 지금은 그런데 그걸 뭘로 바꿨냐면 게르마늄 나노 파티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온들이 빨리 많이 가는데 그거를 전극에서 쉽고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게 나노 파티클 같은 게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지 않습니까 공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는 거죠 교통체증을 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빠져나가게 하고 또 이제 전극의 표면적을 사람의 내장처럼 구불구불하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붙을 수 있는 표면적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입장 안에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충돌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스토다스의 남은 과제가 뭐냐면 게르마늄을 조금 더 저렴한 실리콘으로 바꿔야 되고 특히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5분 충전을 하는데 한 번 충전하면 100마일 그러니까 160km 정도밖에 못 달려요 이게 사실 호제가 게르마늄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예요 그걸 만약에 실리콜로 바꾸면 한 번 충전했을 때 조금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아직 조금 남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스토다스 여기에 투자한 기업들로는 다임러가 있어요 다임러가 다임러 크라슬러 할 때 다임러가 쿨러를 개발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략적 투자자들이 어떤 애들이 붙었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리티시 파트롤리엄 그러니까 bp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유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속충전 인프라를 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속충전기도 개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삼성이 이 스토다스의 태생에 지대한 영향을 줬어요 우리 삼성전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테라비브 대학 나노테크 연구실에서 얘네들이 시작했거든요 그때 아이디어를 준 게 삼성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나노 파티클이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술이었거든요 그거를 배터리에 접목시킨 게 얘네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tdk 여기는 워낙 마그네틱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빵빵한 전략적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한 1억 3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500억 정도를 조달을 했었고요 지금은 상장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속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개발 업체는 물론 테슬라도 하긴 하는데요 뒤를 따르고 있는 게 이제 에노베이트라든가 또는 실라 나노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이제 에키온 이런 데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비상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고속충전이 가시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일 것 같습니다 고속충전이 가능한 배터리가 있다 치더라도 이제 고속충전을 또 넣어주는 충전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전기도 있어야 되고 또 충전 인프라도 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속충전기 그 자체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그냥 쏴주는 강하게 쏴주는 거예요 사실 별로 이렇게 부가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제 충전 인프라 구축 초기에는 얘네들이 수요 초과한 상태니까 돈은 좀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고속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우선 충전기 표준이 마련되어야 이게 좀 빨리 깔릴 것 같긴 해요 지금 좀 다릅니까 고속충전 표준이 선관에 표준이 없으니까 표준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규격을 맞춰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16개 전기가스 업체들이 콘소시엄을 형성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폭스바겐이 옛날에 연비 조작하다 걸렸잖아요 그 벌금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미국에서 고속충전 인프라 깔고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일렉트리파이 어메리카라고요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일렉트리파이 어메리카 그래서 비상장이긴 한데요 나중에 상장은 하겠죠 그런데 유럽에는 상장된 업체가 있어요 스페인에 이버드롤라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스마트 그리드를 하는 전기회사인데요 PER은 16배 정도는 해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 쪽 전기회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요 16배면 기존에 자기네들 비즈니스도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전기가 싼 심야에 충전을 해서 낮에 싸게 팔겠다 또는 신재생 발전이 활발할 때 전기를 저장해서 발전이 잘 안 될 때 공급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ESS 같은 걸 저장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또 출장 충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이벤트가 있다 그런데 거기가 전기 보급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거대한 대형 배터리를 가져가서 거기에 자동차에 충전을 해 주거나 또는 고속도로에서 전기차가 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달려가서 아니면 좀 잘 될 것 같아요 충전을 해 주거나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이동식 고속충전소 이런 쪽도 꿈을 꾸고 있고요 인원에서 전기차 보급에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스토닷 같은 경우에는 5분 충전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충전 시 100마일 그러니까 160키로 우리가 석유 넣었을 때 한 4분의 1칸 정도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주행거리밖에 안 되는데요 스토닷 때 배터리가 양산이 아마 2025년 정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충전소가 보급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스토닷이 전극을 게르마늄에서 실리콘으로 바꾸는 데 성공을 하거나 그래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전기차 충전의 불안감이 좀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밖에 상장된 고속충전 인프라 기업을 보면 주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제공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슈라이더 일렉트릭 같은 데가 있어요 유럽 없이 아니겠어요 여기가 PER이 한 25배 정도 되고 배당 수익률은 한 2% 정도 나오는 유럽은 확실히 친환경 쪽에서 앞서간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도 CHARGE POINT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미국은 확실히 조금 더뎌서 아직은 상장은 되지만 적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그리고 충전 인프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환경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그 걱정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배터리가 예를 들면 한 5년 혹은 올에서 한 10년 쓰고 난 이후에 이게 다 이제 그냥 버려지면 이게 굉장히 또 환경에는 안 좋은 거라고 그런데 환경도 환경이지만 사실 지금 희귀 금속 그러니까 이제 니켈 코바트 망감 리튬 이런 것들이 희귀 금속이잖아요 다시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뛸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이 배터리 재활용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아직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는 폐 배터리 안에 전기를 일단 빠르게 빼야 돼요 거기 전기가 남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안 좋아요 그걸 갖다 긁어냈다간 터져버린다고요 빨리 먼저 빼내야 된다고요 방전시키는 기술 네 방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빼는데 너무 느리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고속 충전하고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 충전할 때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아가지고 열이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쿨러를 달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회로를 아주 효과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저항을 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술이에요 뺄 때도 고속 방전이나 고속 충전이나 똑같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 충전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 배터리 재활용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배터리 재활용이 본격화될 만한 시기가 도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2016년부터 조금씩 늘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점프한 게 2018년에 점프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었죠 2021년에는 전년비 두 배로 그러니까 202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쫙 늘었던 거죠 그런데 테슬라의 품질 보증 기간이 4년 5만 마일이에요 4년 5만 마일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후면은 이제 품질 보증을 못 받는 보증 수리가 안 되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용이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중고 배터리가 급증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고 배터리 가격을 보더라도요 판매량이 많아서 재활용 수요가 비교적 풍부한 테슬라의 모델 S나 X 이런 중고 배터리 가격이 확실히 시보레의 볼트라든가 니산의 리프 같은 판매량에서 약간 좀 덜한 그런 배터리 중고 배터리보다 가격이 확실히 비싸요 중고도 비싸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안정적인 물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기차 재활용 배터리 가격이 지금은 킬로와트아워당 220달러예요 그런데 그냥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희귀 금속을 채굴해서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킬로와트아워당 132달러니까 새 거 만든 것보다 중고차로 다시 재가공을 해서 중고 배터리 재가공한 게 더 비싸죠 60% 정도 비싸요 중고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재활용 배터리가 많아지고요 수가 그리고 고속 방전 기술이 쌓일수록 점점 더 경제성이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 어떻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폐 배터리에서 남은 전기를 일단 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는 일은 긁어내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스크럽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니켈 코발트 망가 리튬 전해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긁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니켈 코발트 망가는 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을 붙여놓으면 뽑아진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금속하고 산소가 같이 붙어있어요 일단 그 꽉 뭉쳐있는 걸 가루로 일단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긁어낸다고요 긁어내서 그래서 골라내는 거는 자석으로 자석으로 한번 골라내는데 금속에 산소가 붙어있으니까 이걸 일단은 산소를 떼어내야 금속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벨기에 유미코아 같은 데가 가장 많이 오랜 업력을 갖고 있는데요 걔네가 쓰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 전급봉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열을 낸다고요 그러면 금속하고 산소가 약간 결합이 느슨해져요 거기다가 탄소를 때려 넣는 거죠 탄소? 네.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할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금속만 딱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산화탄소 발생 많이 하면 환경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규제가 더 심해질 거고 그러면 산소 대신에 결국 수소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러면 H2O 물이 나오고 그냥 깨끗한 금속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법은 전자 샤워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금속이 전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붙어있던 그런 산소를 버리고 전자랑 결합할 수 있어요 전자 샤워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지금 이쪽에 창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제가 이 방법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런 걸 이제 건식이라고 그래요 이거 말고 다른 기술에서도 이런 응용들이 있긴 있었던 거죠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전통적으로는 그냥 화학 반응을 시켜요 화학 촉매를 집어넣어가지고 금속을 뜯어내는 그런데 그게 전통적인 재련이에요 그런데 그게 환경 오염이 좀 식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고 이런 건식 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재활용을 통해서 얻은 희귀 금속은 원석에서 캐낸 것보다 사실 붓순물이 더 적어요 고급이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는 게 조금 더 소재가 고부가 소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고부가인 촉매 같은 데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사용이 돼서 재활용의 부가가치가 그래도 상당히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 재활용 시장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벨기에 유미코어 PER 15배 배당 수익률 1.5% 정도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스미토몬 메탈 마이닝 여기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PER은 한 7.5배 정도 되고요 배당 수익률은 3.5% 정도는 돼요 왜 이렇게 낮아요 PER이? 일본 업체가 이제 크로스월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PER은 낮아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상당한 업력 경험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들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튀어나올 것이다 그렇겠네요.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거는 뻔한 얘기 명확한 사실인 거고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건가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출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우리 교수님이 하고 계신 그 사업도 잘 되지 않을까 준비 중에 있어요. 굉장히 앞으로 지금 정 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밝아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는 어떤 데서 찾으십니까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이버 보안 네네 그런데 기업들은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기업들 간에 너희들 영업활동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서로 협력해라 그러니까 해커의 공격에 대해서 서로 공동 방어를 하라 이랬을 때 당시의 기업들은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기밀이 유출된다는 거죠 다른 회사에 그렇겠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내가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본주의 경쟁에서는 이런 게 어딨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이 쉴드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이런 거 해라 다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쉴드업 쉴드업 함께 방어벽을 쳐라 그런 얘기인데 그 배경은 러시아 전쟁에서 지금 사이버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도 사이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행했던 악성 코드가 낫페티아라는 그런 코드였었어요 낫페티아 그런데 여기가 그냥 우크라인만 공격하고 끝난 게 아니라 몰스크 같은 해운회사 페덱스 같은 육상운송회사 그리고 몰스크 같은 제약회사까지 다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격돼도 그때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1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2조 원 정도 데미지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리 이번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 이런 얘기고요 특히 푸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토 협약 5조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전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푸틴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대신에 서방을 해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일단 싸다 그리고 들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보복, 생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늘어난 상태잖아요 급소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공격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약점이 많이 드러나 있다 대표적인 데가 유럽의 에너지 인프라 같은 데 그런 데를 해킹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금융기관 같은 데를 표적으로 삼고 두들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사물 인터넷이 확산되면 경제 주체들 간의 연결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한 곳만 뚫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가치 있는 대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5G, 6G 이렇게 나오면 해커가 정보를 탈취해서 도망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10배 정도 빨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킹 속도도 빨라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만 뚫리면 끝이 난다 그러니까 함께 방어해야 한다 이런 어떤 정당성이 점점 드러나는 것 같고요 공동 방어도 좋은데 기업의 기밀보장,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단 그 해법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m&a가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공동관리를 하려면 그냥 한 몸으로 통합시키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이건 주식 수급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사애되는 주식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컨솔리데이션이 되면 경쟁도 분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수익성도 괜찮아진다 그래서 주가 상승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기업들이 나태해져서 혁신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화점 규제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방법은 수탁회사가 있는 것처럼 사이버보안 전문기관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운용사가 자기가 이제 펀드를 운영하면서 고객들한테 돈을 직접 받지 않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한 1% 성과를 냈습니다 수익을 올린 거죠 그런데 0.5%만 수익률을 냈습니다 속이고 0.5%를 지가 가지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고객의 돈을 맡아서 관리해 주고 기준가를 제시해 주는 회사를 수탁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이제 데이터의 어떤 기미를 유지해 주는 그리고 공동 사이버어택에 대해서 공동 방어를 해주면서 회사들의 데이터 기미를 유지해주는 제3의 수탁기관이 앞으로 생겨날 것이다 그런 업체들 중에는 누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역시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가 클라우드 플레어 또는 팔로우 아우터 네트워크스 맨디안트 이런 회사들이 세계 4대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이제 공동 방어를 하는 수탁회사로 바도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히 계속 커지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이제 어느 각자 회사별로 우리는 이렇게 보안하고 저렇게 보안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 보안회사 전문 보안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이제 같이 의탁을 해서 막는다 이런 거예요 보안회사는 이제 모든 회사의 정보를 다 갖고 있지만 그래서 적을 굉장히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 자기 갖고 있는 그 정보는 절대 오픈하지는 않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암호화해서 저장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특히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암호 설정이 훨씬 더 풀기 어렵고 복잡한 그런 쪽도 아마 사이버보안에 응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린치 한국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그리고 뭐 처음 시작하면서 빠르게 변하는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 이제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러시아 전쟁에 따르는 국가 간의 갈등이 세계대전 때와 유사하다는 말씀 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게 진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느낌이 세계대전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무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약간 좀 먹이가 부족해서 헐떡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세계대전의 배경을 보면 19세기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산 능력이 많이 기업들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생산 시설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고정비 부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면 이익이 급증하고 못 팔면 손실이 급증하는 그래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식민지 쟁탈전이 생겼고 그게 세계대전의 도화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패권이라는 것이 가장 수요가 안정적인 생필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권한 아니겠어요 팔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판권을 갖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너지라니까 곡물이 대표적인 그런 판매 대상인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그 에너지 갈등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것도 결국 에너지 관련 자기 마크를 챙기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푸틴이 도발할 수 있었던 그 부분적인 이유를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세계 밀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너무 여기 확전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곡물 수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 곡물대란 그렇죠 그런 거를 약간 염두에 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그거를 더 좋아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못 팔면 우리가 팔면 되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세계대전을 잠깐 돌아보면 오스트리아 편의입을 반대하는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저격하는 사라이보 사건이라고 그런데 그게 도화선이 됐지만 그때 세르비아를 러시아가 돕고 나섰던 이유는 명분은 같은 슬라브족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발칸반도에 흑해하고 마르마르 해협을 잇는 다시 말해서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보스포러스라는 해협이 있어요 거기가 러시아가 곡물 수출하던 통로였었거든요 거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터키는 그쪽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 당시 미국의 남북전쟁도 세계대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전쟁이요? 네 그러니까 남북전쟁을 통해서 남쪽에서 목화 재배된 노예들이 북쪽으로 와서 좀 더 노동 생산성이 있는 곡물을 재배하고 철로를 깔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화약 기술도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항만을 조금 더 깊게 발파를 하고 좀 더 넓혀가지고 큰 배가 접안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싼 곡물이 유럽이나 러시아로 수출이 됐다 그 결과 유럽의 농지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금융위기에 들어섰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어떤 곡물 수출에 상당히 간섭을 받게 되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갈등을 증폭시켰던 그런 요인이다 그러니까 다 돌아보면 이제 곡물과 막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편 이제 이건 지역적인 얘기지만 미국의 선박이 곡물을 내려놓고 돌아올 때는 사람을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을 찾아서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로 곡물 싣고 가서 곡물 내리고 그다음에 사람 싣고 다시 미국으로 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동력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더 성장의 길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저성장이 고착화돼가지고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원자재 판권을 놓고 좀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곡물 생산 같은 경우에는 품종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중국이 1등이고요 2등이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 인도,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시비를 걸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니까 여기서 갈등을 일으키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사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상이변에도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이 쉽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벽크산에다가 곡물은 되게 부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문송 비용이 되게 싸요 그리고 저장 창고도 발달돼 있고 선물 시장이 발달돼 있다 이런 거였었는데 만약에 교육로를 심부로 장악해버리면 더 강한 패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한 어떤 유혹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나지 않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미래 패권인 신재생 전기하고 데이터 처리는 미국 빅텍이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중국의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는 것 그거에 주력하는 것 같고요 기존 석유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쉘이 러시아 가스를 조금 잠식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빚이 늘고 패권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패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력을 통한 원자재에 대한 장악력 제고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은 약간 좀 스펙클리티브 아이디어 약간 의심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약간 좀 노골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서 그러한 어떤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농작물 생산 및 교육업체 같은 데를 좀 봐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표적인 업체가 카길이라든가 루이스 드라피스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다 비상장이고 상장되어 있는 곳이 한 곳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번지라는 회사예요 여기가 PER이 한 7.8배 되고요 배당 수익률이 2% 정도 되니까 이런 회사 되게 안정적이니까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건물은 상당 기간은 가격이 매우 불안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AI로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무엇인가 그중에 하나가 건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앞으로 좀 자주 싸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까? 이번 싸움이 끝이 아닐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저는 앞으로 계속 그런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은 계속 표면화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자기네 농작물을 조금 더 물론 이제 서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더 팔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이제 한 한두 달 특히 최근 한 달 사이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진 물론 이제 최근 한두 주는 또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단계 좀 내려오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차라리 좀 주식을 미리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위험하다면 지금이라도 좀 파는 게 더 현명한 일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 번 러시아 전쟁 때문에 폭락을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자꾸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워렌 버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분이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주주들한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네 주주 사항 같은 거 그래서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을 조금 상기해보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때 자주 매매했을 때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시장은 돈을 흥분하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침착한 사람들 주머니로 옮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출렁일지는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시장 예측에 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마켓 타이밍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 마켓 타이밍을 제대로 하려면 파는 시점과 사는 시점을 둘 다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차피 주가지수는 전고점을 회복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없었죠 물론 시간의 문제지만 경쟁도 어차피 경제라는 게 성장하는 유기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가 선택한 종목이 올바른 것이냐의 문제죠 그것만 확실하면 설령 이번 하락장에서 해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평정심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와 아마의 차이를 딱 보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을 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이해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셀링에 나서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이 주식을 산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변함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만약에 마음이 흔들릴 때 불안할 때마다 그 매수 사유를 계속 보면서 평정심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워렌 버펫도 투자는 단순하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단순한데 쉽지 않다 단순하다는 의미는 애초에 세워놓은 투자 전략대로 하면 된다 그 전략을 따르면 된다 이런 건데 어렵다는 이유는 워렌 버펫 자신도 탐욕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떨쳐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성과 감정이 싸우면 이성이 결국 감정이 굴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골프선스 박인비가 대담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도 떨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믿는 거는 자기 평소에 훈련했던 훈련 양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자기의 어떤 샷을 그대로 딜리버리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도 평소에 공부한 양이 결국은 평정심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호재나 악재보다는 시장의 기대보다 더 좋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 연준 금리 인상과 같은 악재라 그래도 기대보다 덜 나쁘면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투자 원칙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투자 원칙을 그냥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들이 쉴 때 사는 것이 투자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입이 그치면 그 다음에 뭐가 올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이동하거나 접촉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도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거 아니냐 그래서 가상세계라든가 재택근무 이런 수요는 구조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러시아 전쟁이 지나간 후에는 친환경으로 이동이 가속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 원자력 수소 쪽으로 수요가 계속 스피로버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원칙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과가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틀릴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로직이 그대로 수익률로 드러나는 건데 중간에 만약에 바꿔버리면 그거는 이거 이두저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안 바꾸고 싶은데 파월도 바꾸잖아요 맨 처음에 일시적이라고 인플레이션 얘기했다가 지금은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막 바꾸고 그러니까 나도 바꿔야 되나 이런 불안감도 사실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가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거는 확실히 근데 증시에는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 연준 의장이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립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정치인이고 말을 통해서 뭔가를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깔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앨런 그리스펀이었지 않습니까 굳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거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인플레는 먼저 수요 증가, 디만드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설비 투자 사이클이 확실했을 때 그때는 경기 호황이 되면 기대가 너무 뜨겁다 그래서 지나친 수요가 폭발한다 그래서 과잉 설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비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하는데 지금은 설비 투자 사이클이 거의 소멸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면 인플레가 원가 상승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플레라는 게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붕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는 수요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효과적일 수 없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결국 금리 인상이 우리가 절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극약 처방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정도이다 그렇게 보고 또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팔려면 미국 국채금리가 다른 선진국 금리보다 한 2%포인트 이상 높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전쟁 및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공급망 붕괴라는 게 만성화될 수도 있다 이런 코스트 푸시 인플레가 만성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됐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가파르게 시중에 자금을 뿌렸었는데요 특히 90년대 일본이 부동산 부실이 꺼졌었지 않습니까 이때 제대로 단번에 정리하지 못한 후유증이 상당히 컸어요 89년에 부동산 거품이 깨졌는데 그 부실을 처리하는 게 2000년대 이후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금융기능이 거의 마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마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이거 빨리 민간 부실을 공공부실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거를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화폐를 발행해서 많이 사줬죠 그 과정에서 시중에 자금이 더 많이 풀렸는데 그래서 금융자산의 가격 거품이 생겼고 그게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문제는 부의 불균형이 이미 너무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 집을 싸게 사는 데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집세를 덜 내는 데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모기지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 둘 중에서 어느 게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를 하게 되면 금리를 좀 올려서 집값을 잡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소유가 아니라 그냥 월세 내는 게 문제면 월세 쪽이 조금 더 미국 같은 경우는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중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미 가난해진 서민들이 저금리에 중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 거 그대로 다 갈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시는 건가요 저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싶어요 결국 다 보면서 하겠다는 거니까 올해 7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못할 가능성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부작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시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왕이라고 불렸던 빌그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기준금리가 2.5%를 넘어가면 분명히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2.5에서 3%까지는 오른고 그 이상으로 갈 거다라는 그런 컨센서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면 배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빌그로스가 2014년에 핌코를 떠나면서 야누스 캐피탈로 갔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40년 동안에 금리가 계속 내렸다 채권 가격은 계속 올랐다 그 달콤한 시간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금리 인상에 패팅했었어요 채권 가격에는 쇼 패팅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친 거죠 집으로 돌아가신 그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은퇴를 했는데 그분도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느낀 게 이 경제가 고금리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약해졌구나라는 걸 실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자들이 뭘 믿고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를 믿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패드풋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볼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서민하고 한계기업이에요 한계기업도 망하면 고용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민이나 한계기업은 계속해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저금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정부도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자산가격 거품이 구조적으로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난 그걸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사우디가 석유 결제대금을 중국 위안화로 받는다 이거 원래 이제 무조건 달러로만 받는 거잖아요 이거 위안화로 받기 시작하면 어떤 패권, 달러 패권에 좀 뭔가 흔들림,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그걸 보통 패트로달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석유 대금을 달러로만 받자 하는 거는 언제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71년에 닉슨이 근본이제를 포기하면서 달러 패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사우디에다가 내가 중동에서 이란을 잡아주고 너를 좀 큰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달러만 써라 석유 결제대금을 달러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이제 사우디가 화가 난 이유는 첫 번째는 이란의 핵제재 완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석유 수급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쉘게스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자기 밥그릇을 위협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사우디의 반체제 인사 카슈크지라는 사람을 암살했지 않습니까 그 배우로 이제 빈살만 왕자가 올랐는데 미국이 그 사람을, 그 왕자를 노골적으로 비단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상했습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우디 석유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사줘요 굉장히 주요한 고객이라는 거죠 그동안 중국 정부가 내가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 결제대금의 일부는 좀 위안으로 좀 받지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불만 있을 때마다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 번도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중동에서 미국의 힘이 사우디도 필요한 거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계속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미국이 홀로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에는 이미 너무 세계 경제가 비대해졌다 컨트롤이 좀 떨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퇴조한다는 얘기 자체가 결국 그 핵, 중심이 약간 사라진다는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중국이 슬슬 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이 그레이트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중국이 물건 미국에 팔고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이런 것도 조금씩 퇴조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패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패권이라는 게 남의 나라 물건을 좀 사줄 수 있는 힘인데 중국이 상당히 소비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인당 연간 소비 지출을 보면 미국이 2만 5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1인당 중국 도시를 보더라도 농촌 빼고 도시만 보더라도 한 4,700달러에 불과하지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 인구가 또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라는 게 주식 대표적인 지수 아니겠어요 그리고 글로벌 애그리게트 인덱스라는 거는 채권 대표 지수거든요 여기서 중국 비중을 계속 늘리니까 더 중국 자산에 대한 매수세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인민은행의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쇼크를 많이 줬었죠 2015년 같은 경우에도 위화나 절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그때는 투자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 우리도 수출해서 소비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니까 좀 믿고 투자해달라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은 브릿지워더의 레이달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2020년부터 중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가 네덜란드 그다음에 런던, 뉴욕 그다음에 중국으로 올 텐데 그게 슬슬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속도죠 그래서 투자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 중국이 패권으로 넘어오기에는 패권을 조금 더 갖는 것조차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보다 조금 늘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패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미국 국채를 세계 대부분의 금융위기에서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 패권이 조금 흔들려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약간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럼 금융은 바로 쇼크 나요 전 세계가? 금융 쇼크가 바로 발생하고 중국도 아직 1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을 밀어내면서 팔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자동차 석유 엔진이 급하게 없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질서라는 게 급하게 바뀔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패권이라는 게 돈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야 패권을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돈이 일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래의 신뢰성 같은 것도 담보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물을 굉장히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청산소에서 사람들한테 증거금 받아가지고 절대 디폴트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가 투자 기회가 있다 믿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패권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제의 문제가 있다 지금의 미국의 한계라는 거는 국가의 문제는 아니다 여전히 미국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역동성이 있고 혁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탑다운의 제도권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효율성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막 만들어내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패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민간 플랫폼으로 넘어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가가 아니고 네 민간 플랫폼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존 경제냐 예를 들어서 구글 경제냐 애플이냐 애플 경제냐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꿈꾸는 게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발행한 민간 화폐 이런 쪽에 여전히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게 패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국은 그런 신뢰를 갖기는 상당히 좀 멀어 보이고 또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그럴만한 솔루션도 잘 못 내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매우 또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 투자 바이브를 마쳐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주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브리핑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 우리는 그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를 그 누구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백브리핑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직하면 편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막상 왔더니 맨날 뉴스에 안 나온 것만 취재해와라 기껏 취재해오면 너무 뻔하다 심지어는 쉬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저도 알고 시청자도 좋겠죠 당연히 내 워라벨은 그럼 어디서 찾냐 이 말인 거죠 아니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거 모자이크는 되고 있는 거죠 직원들의 원성이 이렇게 날로 커지고 있지만 백브리핑은 오직 구독자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제발 좀 구독 응? 흐흐흐흐흐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함께하는 거 거친